내부자들 내부자들에 대한 그런 그거는 솔직히 뭐 이병헌이 하는 그거는 뭐 대사가 그거 뭐고 내부자에는 몰디브가서 뭐의도 한잔하자 이런거 이런거 밖에 없고 뭐 사실상 웃긴 대사는 최민식이 범죄할 도시 거기서 많이 나오지요 인생 꼬있다 꼬있어 야 니 노래 잘하네 야 니 복싱오버하나 조개장 마 조태부터 조태따 시발 미친년하나 조태부터 너거든 마 적당히 해라 적당히 어 지분 50% 50% 오케이 근데 같은 조직께서 여기 이게 같이 있는건 아니다 아이가 자 자 보람을 붙여와라 그 최민식이 그래 두드리 처맞고 애가 조진웅 일한다 아이가 너도 나이가 뭐 사십인데 뭐 이래 두드리맞고 뭐 이래 시부린데 제가 그 아까 일은요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어 저 그 가족들 몸살 보이소 그거 뭐고 저 저 연락오는 연예인 없습니다 저 으 악마를 보았다 최민식 금마도 좀 괜찮으시 시바 내가 너 좋아하면 안되냐 이 족같은 세상 왜 내한테 그냥 그래 장경철이 야 이 시바라 니가 벗어봐 얼굴이 칼질하기 전에 이 시바 니가 벗어봐 옳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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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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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어 엑 어 100개 고마우이